통과 해저 화산 폭발로 최소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만 키로 떨어진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화산 활동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23만 명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습니다. 60년 칠레 강진으로 일본은 140여 명이 희생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남태평양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강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가나가와현의 학권의 산이 폭발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겔루쿠 지진과 관동 대지진의 진호는 가나가와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학권의 산의 폭발 징후는 관동 대지진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도지카 지진은 결국 도쿄만이 중요한 것인데요. 최근 도쿄 근처의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신발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윤기와 침강의 경계선에 큰 왜곡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진의 발생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지바현에서도 9번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 보소반도의 수평방향 움직임이 정반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가와현의 지진이긴 하지만 실제 도쿄가 더 피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쿄는 수도권은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3년 9월 1일에 7.97.2, 7.3의 관동 대지진이 있었고요. 이 관동 대지진의 주택 붕괴 사망자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2배입니다. 관동 대지진은 화재 피해도 컸습니다. 따라서 올겨울 대지진의 화재 피해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화재로만 6만명 이상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총 사망자 숫자는 동일본 대지진이 6배,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16배입니다. 태풍과 화재 선풍으로 피난을 갔던 4만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쓰나미 5분 뒤에 도착한 쓰나미 높이가 10미터 전후였습니다. 통과해제 화산은 15미터, 관동 대지진은 쓰나미 높이가 10미터 전후입니다. 관동 대지진 전날에 태풍이 상륙을 했고 현재 폭탄저기압인 것이 똑같습니다. 관동 대지진은 태풍이 큰 영향을 줬고 현재 역시도 같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큐슈 쪽에 스와노 세지마와 사쿠라지마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동시 폭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스미 고베데명의 교수는 큐슈의 대폭발로 인해서 1억 2천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연구결과를 내려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